대형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가 차선 시비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입건됐습니다. 10km나 이어진 난폭 운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상대 운전자를 폭행까지 했습니다. 지난 14일 경북 경주의 한 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높여 이 대형 트레일러를 추월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기사 40대 하무시는 급차선 변경으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자 10km 가까이 보복 운전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차를 세워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일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체 3주의 상처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트레일러 기사 하시는 폭행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순간에 욱한 감정에서 시작된 대형 하물차의 보복 운전이 도로 위 다룬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